아.. 충분히 이길 만할게요 미드 다이애나의 미드 다이애나의 타비 코그모 근데 이게 피즈가 다이애나한테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궁 데미지 들어올 때 다이애나가 실드 쓰면서 이게 만약에 선템을 만약에 6렙대 선템을 만약에 다이애나가 850원 모아서 조개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피즈가 무조건 진단 말이야 아실 겁니다 Q 맞추고 궁 쓰고 Q 맞추고 궁 이거는 피즈가 진짜 힘들텐데 입룰이 아니라 조개에 아마 갈겁니다 아마 심으로 갈거에요 무조건 레오나 정클링 거 하려면 어.. 쉽지는 않을텐데 자 여러분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첫 카종 넘기면 하드캐리라 아..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그 마법인 색 날아보 에이.. 폿도 살짝 안좋은데 상성은 찌 아.. 버텨야지 형님 제가 무조건 2인분 해보겠습니다 형님.. 형님.. 6대 구르기 포함 7대 때려드렸습니다 진짜 거의 진짜 내가 이렇게 정글 내가 이렇게 레드리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본적이 없어 진짜로 7대 때렸습니다 형님 어.. 7대 7대 이거 역대급입니다 형님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리 왜 안 돼 왜 에코 퍼스트 다 IP냐 에코야 미니엄 밀려오는데 저희도 잘 싸웠네 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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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하네 씨스 진짜 아 뭐야 씨스 다 놓쳤어 잠살아났어 정글 러그아 에코리 아 씨스 오늘 왜이래 지랄하네 염병하 아 씨스 저희도 같이 살았으면 나 좀 때려달라고 했대 진짜 거짓말 괴롭치네요 진짜 한 7마리 놓쳤네 지금 오 에코 가이벌 정도권 놓쳐라 모겸아 좀 심하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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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우리에서 목숨 걸어서 들교하는거 ㅈㄴ 아이가 괜히 씨발 대단한 놈 들교한다고 들어갖고 ㅈㄴ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지 아 아 ㅅ 10세기 사거리 아 왜 킬 놓치지 오늘? 잘 뺐다 이 정도면 해카린 6렙이 상관 보다 빠르다 많이 상관 보다 6렙이 진낙 빠르네 어휴 ㅅㅂ 이거 들어가시면 안 돼 커브만 좀 해주는 것 같은데 호흡 안 맞죠 이 새끼들 아 어리머리 지리구요 어 장판이 ㅅㅂ 재리네 이거 다시 한 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성공하면 다시 한 번 들어가면 킬 나오겠는데요 아 리즈미 ㅅㅂ 아 ㅈ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분.. 기분.. 기분 상의 문제지 어흐 아 오우슈가 성피에 품사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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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슈가 성픈 오우슈가 성피에 품사 왔네 잘 뺐다 잘 뺐다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 이거 홈 안 되는데 안 돼 이거 빼야 돼 이거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 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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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네 무신 차려 이렇게 해 새끼야 음... 이 정도면 성공적이네 나쁘지 않았네 잘 뺐다 다이아나 큐가 약간 그 캠이여가지고 다이아나가 사애라 많이여가지고 살았네 아 에코 2킬 2대스 야스오가 2대스 헬카림이 그럼 킬 먹었다는 소리네 1킬 러치 렌즈렌즈돌려 렌즈렌즈돌려 렌즈렌즈 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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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 되요 이거 이 새끼 소중히 생겼네 저거 루커셔라 없나 지금? 아 이거 봐 이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맘 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레오나면 레오나 지금 그의 가수가 아니야 종글템일거 아니야 아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루커셔라 코코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번더 밀어줘 한번더 한번더 이외에이은이 좀 작은애 밀어줘 어 시발새끼가 터져라있냐 아 시발 뭐야 왜이렇게 빨리왔어 아 왜이렇게 빨리왔어 왠거 정답벌레는 잡아 잡아 시발 벌레새끐 오쉬 들어오냐 이거? 잡았다 오쉬 히즈 빨리 오면 잡는다 이거 난리난데 도와줘야해 도와줘야해 아 스베누가 없네 스베누가 없어 아니 되게 빨리 했네 생각보다 스베누의 스베누 되게 예쁘더라 여러분들 진짜 많이 신긴 하죠? 대세긴 대세야 아 그만 좀 때려라 존나 쓰네 손님 빌 미드 박살났네 어 이거 약간 냄새 안좋아 아 뭐해 아 시발 아 뭐해 아 시발 아 뭐해 나는 또 아 존나 빡쳐 시발 미드 보니까 밤비 돼있네 아 다이란 6킬 아 다이란 6킬 문제 다이란 15킬을 한번 잡자 아이가 존나 쎄보긴 하거든 솔직히 야 3렙찬 말 다이네 저거 못 이겨 저거 공을 박아두 못이기겠다 밥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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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가 잡아 일단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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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지웠어 아니 16분에 스윙에다가 마간실에다가 수모레오리지 좀 오바이긴 하지 이거 2명은 안 돼 이거 2명은 안 돼 아 지금 미래 있다 이거 공연사보다 죽어야지 아 미래보다 죽은거 나도 진짜 핵노답이었네 원딜 처음 챔프로 베인 어떤가요? 진짜 하지마세요 제가 예전에 도인비 추천받아가지고 베인만 700판 연달아 했거든 베인은 진짜 안좋아 진짜 솔직히 안좋아 처음 원딜 가는데 챔프로 베인을 간다는건 진짜 오바 루시안 징크스 같은거 나왔던 루시안 징크스 요즘은 좋은데 소심하세요 요즘은 솔직히 좋은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냐 살아남기도 힘들고 시비를? 시비를 좋다 아니 이 상도 없네 시비를까 아 뭔지 들어왔냐 이탈이 와 삭제했는데 삭제 됐어 아 이걸? 이걸? 운치영이 희망이 있어보인다 형님 애들 백업 좋아가지고 애들 백업 좋아가지고 형님 이거 와 애코치 잘했네 운치영이 이거 희망이 있어보인다 이거 솔직히 무슨 버스냐 나한테 스킬 다 들어왔는데 나한테 스킬 다 빠진거 아니냐 헬카림 나 잡으려고 1인공 2 빠졌지? 헬카림 2 빠졌지? 야스오 궁 빠졌지? 어? 코구모 궁 빠졌지? 브라운 궁 빠졌지? 솔직히 이건 인정하자 솔직히 진짜로 어 야 죽는데 어 아 나 좀 먹어야 크지 어 시킨 좀 먹었니 방금 강단 건물주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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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으러 온거냐 여기 지금 As 억 어 아 브라움 시발새끼야 아아 아 궁이 또 맞아 시그럴 나이스 커져라 잡았냐 야야야 피즈 잘렸냐? 아아 집에 안갔나보네 피즈 야야야야야 잡어 시그럴 일로와 일로와 개새끼야 일로와 꼬부새끼야 이걸? 아아 다이애나 야야 야야 빼자 이거 야야 야 존나 세다 지금 큐 맞으면 그냥 간다 이거 손구 있어야 될 때 제끼라면은 스턴 저러만 잡습니다 이님 조심 근데 탑 나간다 이거 아 이거 먹을 수 있어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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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애나한테 젠데 많이 갈려 turmoil 다이애나한테 전개 많이 갈렸네 한개 한개가 없나요 한개 한개 검사해요 한번 또 더 방안하네 하하하하하하 지금 뱅 뱅 엥 다이애나 지금 없어 지금 먹었냐? 먹힌건가? 오우 저 맞으면 그냥 10번 아 프라테이크 좀 많이 나네 지금 3개 음 1개 감사해요 물주형님 2개 3개 감사합니다 피지도 주면 나와있을거 같은데 4개도 감사합니다 고하영 아 불굴 차이가 엄청 심하네 5개 3 이거 8개 아 7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허허허허 어이파야 새끼들야 그렇지 게임 좀 비겨지는 말에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에는 비길면 빼자 이거 야타는 뒤지겠다 너무 피없어가지고 아 이게 킬이 존나 없었는데 포탑 차이가 진짜 존나 많이 나네 이것은 내가 보기엔 라위보다는 불클 쪽으로 가는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불클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라위도 라위데 딜탱이란 말이야 헤카림 어제 헤카림도 불클이고 하니까 체력탄 밖에 없잖아요 불클이 나와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체력 좀 올리는게 생존율 라위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불클이 좋아 블루야 블루야 미쳤냐 지금 블루야 나는데 진짜 저거 에코 게임 빠지자 아 게임 준다 가난하네 아 이건 나 줘야지 너 다 먹으면 어떻게 해 형이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나는 뭐 먹고 크라고 아 변신 잘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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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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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네? 다이나 보신데? 다이나 보신데? 먹힘 먹어야 돼 이거 먹힘 먹어야 돼 건물주 형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세지 아 씨바 무섭다 솔직히 원큼난다 진짜 아 솔직히 나 원큼날 것 같다 솔직히 존나 무섭다 진짜로 무조건 다 노릴텐데 밥 먹자 빠이 존나 무섭다 다니에나 탑부터 밀자 아 존나 무리하네 또 아 아 아 피치 씨바라 아 왜 이렇게 무리해 총체밀면 되는데 존나 무리하네 진짜 아 너무 무리하네 진짜로 이거 바로 이득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아 너무 무리하네 진짜 이거 이득을 안챙기고 그냥 싸울려고 하는 거야 야 야 야 야 야 너도 씨바 내가 보기엔 너도 심각해 롤루야 아 아 아 아 멘탈 왜이래 진짜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요거 36.37 ㅅㅂ새끼 ㅈㄴ 던지면서 게임하네 개새끼들 825 아 뭐야 ㅅㅂ새끼야 채팅치려고 하는데 ㅅㅂ람이 그냥 미쳤나 아 이거 발원으로 이등은 하나도 못봤다 이거 존나 치명적이다 야 나 이거 Q 마지막 간다 이거 나같이 모으니깐 나같이 모으니깐 나같이 모으니깐 1개의 액셈끼 1개의 액셈끼 1개의 액셈끼 1개는 인간이 2개의 액셈끼 이거? 아 이거 안되겠다 같이 좀 들어가지 같이 좀 들어가면 안 되냐 둘이 불어버리네 그냥 됐다 이거 아 아 왜 이렇게 쎄? 큐평의 DMZ 왜이래 이거? 아 아 아 아 아 피지가 너무 던졌어 이거 피지가 존나 무리해가지고 아 할게 없다 이거 아 아 씨발 쓸 내용도 없다 아 아 아 이제 진짜 쓸 내용도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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